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난해의 경우 5대 서비스업종 예약의 15%가량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. 음식점은 전체 예약 손님의 20%, 고속버스는 12%가 예약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이런 노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계는 당일 취소하는 고객에게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벌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. 이런 벌칙이 자칫 예약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명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. 지난해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전국적으로 4조 5천억 원에 이르렀는데요. 여름 휴가 예약하셨다면 즐겁게 다녀오시고요.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을 지킬 수 없다면 전화 한 통의 배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카드뉴스였습니다.